남가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4달러를 돌파한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9센트가 올라 4달러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14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 37.3센트가 급등한 것으로 올해 초에 비하면 65.5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트 휘발유 평균 가격도 어제보다 2.6센트가 더 올라 4달러 9센트를 기록하며 지난 5월 7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쉐브론과 마라톤 등 서부지역 정유사들이 일제히 예기치 않은 정비에 나서면서 공급이 줄었고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으로 인한 해외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려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